네, 제39주년 5.18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일부 5월 단체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법단체에 지정을 놓고 입장에 뚜렷히 달라 분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우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15일, 이번 달 7일에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내부에서 두 집단으로 나뉜 5.18 구속부상자회의 기자회견 당시 상황입니다. 현재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와 5.18 부상자혁신위원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5.18 구속부상자회의 운영 논란 때문입니다. 갈라서기 전 5.18 구속부상자회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법단체로 지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법단체 지정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법단체 지정을 5.18 기념재단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 이들은 5.18 기념재단을 문제삼아서 5.18 구속부상자혁신위원회가 반발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법률 체계에 맞춰서 공법단체가 되면 더 이상 5.18을 폄훼하게나 애곡하게나 할 수가 없죠. 법적 근거도 없는 5.18 기념재단을 5.18 기념재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와 달리 혁신위원회는 5.18 구속부상자회 집행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공법단체를 빌미로 임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 써서 대화로 무엇으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단체를 만들어주면 좋죠. 그런데 양희승이가 공법단체를 만들겠다고 회원들을 속여가면서 지금까지 직권한 것이 12년입니다. 5.18 구속부상자 혁신위는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5월 단체의 집안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39번째 5.18은 눈앞에 속절없이 다가왔습니다. CNB 뉴스 김우영입니다. 드디어 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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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옵니다. 아멘